아름다운 도시 화성 사람, 자연, 산업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화성 이제 여성과 함께 더 빛나는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두근거리는 새출발 새로운 생명 임신 초기 검사부터 출산 전후 다양한 지원까지 행복한 출발을 약속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과 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안전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사는 여성은 행복에 행복을 더해 새출발을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화성시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창업지원까지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에 사는 여성 그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게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화성시가 새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화성에서의 삶은 가족, 이웃과 함께라서 더 빛이 납니다. 마을이 더 소통하고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준비합니다.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 화성시가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의 남녀평등 어디까지 왔을까요? 산업과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가 먼저 시작합니다. 정책결정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의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 맞춤형 정책 추진 등 참평등 여성 친화도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그 신뢰 앞에 화성시는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여성의 행복이 따뜻한 가족으로 이어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더 가치있게 빛날 수 있도록 여성 친화도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